오 이쁘다 오 이쁘다 28번 주세요 네? 28번 주세요 손님이 지금 내년부터는 나무당이 다 흘러가요 내년부터는 수입장들이 나무를 수입을 못해요 사실 저부태도 신용상태가 많이 안좋게 돼요 내년부터는 매출도 없고 경기가 안좋다고 수입을 못합니다 내년에 목... 저 내년에 목... 인금비도 올려야죠 우리가 죽으면 인금비도 매일 다 올려줘야죠 맞죠? 올려줄때문에 저가... 저는 언제까지... 목가에 저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8년, 10년에 나무 수입을 해줘 너무 이쁘다 그래서... 저건 목당 15만원 13만원 5만원 여기요 오...맞네 아까 떨어졌어요 네 83번 82번 82번 가장 예린이 많잖아 우리 회사 8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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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원 요거 이거 조각하면 좋습니다 요거 20만원 20만원 없어요? 요거도 20만원 요거도 20만원 20만원 없죠?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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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요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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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만원 요거... 조심하세요... 부담이 끝났네요... 요거... 산방 올라가니까요... 산방... 요거... 산방을... 정만을 봐봐요... 자... 요거... 요거... 묶어서... 묶어서... 30만원... 요거... 자, 다 던져! 항상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 꼭꼭 부탁합니다.